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씨, 그리고 mbc 박소영 아나운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표디를 대신해주시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입니다. 마치 개강을 한 느낌인데요. 교수님도 개강하셨나요? 다음주에 개강입니다. 진짜 개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개강을 하니까 앞에 앉아계신 분이 바뀌는, 보통 선생님이 바뀌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새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시고요.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추리 퀴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주실까요? 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완전 범죄를 꿈꾸죠. 그래서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 현장이든 범죄 흔적은 남기 마련이고, 수사관들은 이 현장에서 아주 작은 흔적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데요. 피해자의 손톱 끝에 묻은 혈은, 사체나 물건에 남은 지문, 체세포, 땀과 같은 각종 분빗물, 곰팡이, 먼지 등등 현장에서 확보한 미세한 증거물들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찾아서 감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갈수록 과학수사가 발달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범인을 잡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감정평가, 2번 잠복수사, 3번 현장감식 1번 감정평가, 2번 잠복수사, 3번 현장감식 너무 어려운데요. 힌트의 달인이시라고. 덕원 씨 힌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 이게 힌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힌트라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만, 문제의 내용을 잘 요약을 하면 정답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길게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줄이고 줄여보면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찾아낸다. 범죄 현장에서 물건들, 이런 흔적들을 찾아낸다. 전혀 감이 안 오지만. 어렵나요? 아닙니다. 1번 감정평가, 2번 잠복수사, 3번 현장감식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에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 라디오를 늘 들으셨던 분들이면 한 가지는 제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또 어디 차 하나 이런 데 숨어서 컵라면 먹으면서 숨어가지고 수사하는 거에 대한 퀴즈도 냈었잖아요. 그거는 제내야겠군요. 그거는 답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미 풀었던 퀴즈.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보기는 뭔가를 평가하지만 숫자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짜리. 우리 집이 얼마짜리냐.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감이 중요합니다. 감이. 감. 감이 중요하군요. 역시 현장감 중요하겠네요. 현장감 있네요. 역시. 정답자 중에 다섯 분 추첨해서 훈제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나중에 발표할게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지금은 프로파일러 수업입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오늘 다룰 사건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사건일 텐데 무려 21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대전 국민은행 주차장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인데 이게 자칫하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21년 만에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먼저 관련해서 저희 MBC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52살 이승만, 51살 이정학,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들이 또 다른 미제 사건이었던 경찰관 권총 탈취 사건의 동일 범위라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그 관련자로 추정되는 1만 5천명을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용의자 이정학을 추정을 했고 범행 후 20여 년간 경찰 수사망을 피하며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손수건에 남아있던 DNA와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21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사건인데 범인을 잡았고 그 실차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이 사건은 21년, 진짜 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정도는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사건이고 보통 콜드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더더군다 태안이법의 영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배제, 관련된 것도 관련돼 있고 DNA 수사기법의 발전, 그 다음에 형사들의 끈질긴 이거는 이제 수사기법을 넘어서 진령,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나와서는 결과입니다. 전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은 완전 범죄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경찰이 끈질긴 수사 앞에 영구 미제사건이라는 건 없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진짜 깨닫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배상훈 교수님, 제가 이 멘트를 깜빡했는데 너무 여기에 우리 따다 보니까 오늘은 교수님께 대전은행 강도 살인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도 잠깐 들으셨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사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네. 2001년 12월 21일 아침이었습니다. 국민은행 대전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범인 두 명이 현금 수송 차량을 덮칩니다. 이 현금 수송 차량 안에 있던 돈가방이 목표였는데요. 범인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총을 가지고 있었죠? 차량에서 현금 가방을 내리는 그 순간 복면을 쓴 사람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꼼짝마! 손 들어! 라고 하면서 하늘로 총알 한 발을 발사를 했고요. 연이어서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했는데 이 현금을 옮기던 40대 은행 직원이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범인들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하나 빼앗은 뒤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차는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꽃집의 지하주차장에서 발견이 됐고요. 범인들이 사용했던 권총은 이 범행 두 달 전에 대전 송천동 주택가에서 한 경찰관이 탈취당한 총기로 추정이 됐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하고 추적에 나섰고 현상금도 걸었었는데 이듬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지만 이 용의자들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풀려났고 사건은 오랫동안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잡혔다 풀려났던 용의자들이 실제 범인들이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어떤 단서로 도대체 20년 동안 추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대전은행 강도 사건 전개 과정에서 제가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스케치입니다. 스케치라면 몽타주 스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로파일러들은 3S를 중요시 하는데요. 스케치, 그다음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시그니처, 그다음에 스크린, 이런 세 가지인데요. 걸러, 거르는 겁니다. 스케치는 균형을 맞춰 거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DNA, 증거. 현장에서는 증거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보통은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적은 게 좋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만 딱 있는 거? 그러면 이 탁자 위에 지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럼 이걸 지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 감식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그 사건의 얼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뭣부터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CSI 요원들이 이 방 전체를 싹 다 붙이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럼 너무 많은 지문이 발견이 되는 건가? 그렇죠. 저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진짜 매일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도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라고 하는 건 그 현장이 핵심적으로 무슨 사건 현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 감각적으로 진짜 그림 그대식이 착착착 써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식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뒤로 가고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걸 스케치라고. 상상력도 발휘해야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백 교수님, 이 사건 내용 들어보니까 범인들이 꽤 치밀하게 이 범행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총기도 등장하고. 두 달 전에 자정에 도보순찰을 하던 경찰관을 뒤에서 칩니다. 그것도 거의 살아남은 게 기적일 정도로 공격을 했군요. 차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탈취하고 그거를 가지고 두 달 뒤에 이 범행을 한 겁니다. 진짜? 애초에 계획을 차근차근 했죠. 두 달이라는 시간을 둔 것도 상당히 계획이 치밀했던 증거인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이 범행 현장에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CCTV 사각대를 로 돌아다녔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미리 훔쳤던 차량이었잖아요. 두 대를 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주 먼 곳에서 있는 차량을 훔쳐왔고 또 훔쳐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생각을 스케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좀 미흡했는데 그랬군요. 경찰이 몽타주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도 잡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몽타주가 있고 걸려 있으면 왠지 좀 그래도 잘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몽타주는 2차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는 거는 다 3차원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는. 그런데 몽타주는 정지에 있죠. 그래서 75년도부터 한 몽타주는 그거를 개선하려고 많이 했는데 95년도에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돼서 이렇게 잘 된 거고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짜갖고 AI를 동원해갖고 실제의 입체적인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몽타주는 잡힌 범인들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가 그 점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때 그렸던 몽타주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랑 안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하다는 기사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그럼 시간이 흐르면 몽타주도 혹시 새로 그리게 되는 건가요? 새로 그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요. 그때는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배할 때도 약간씩 시각적인 변형을 주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린 건 굉장히 잘 그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몽타주가 실제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문제는 그런데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오류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편향이 생깁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벌을 줘야 될 것 같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제보완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2002년도에 3명의 잘못된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 사건이 또 오래 걸리게 된 이유도 그거입니다. 한 번 큰 실수를 그렇죠. 한 번 멀리 길을 벗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 친구 하나는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는데 집안 가면은 그 벽보 수배 벽보 보면 꼭 그 친구 한 명씩 있더라고요. 제 얼굴도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대해서 빨리 다음 질문으로 이번에 잡힌 범인은 20년 동안 도망다닌 거 아닙니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몽타주가 막 전국에 다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본인도 얘기했지만 일단 2인조라는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각각 따로 그 뒤에 맞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비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20년, 십 몇 년 뒤에서야 이제 오락실에서 출몰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데를 안 갔습니다. 상당히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나타날 만한 동선에는 둘은 안 가고 하나씩 간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인식에서는 2인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항상 같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럴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게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들은 내가 둘을 잡아야 돼, 둘을 잡아야 되는 생각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묘하네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훔친 돈의 일련번호 이런 걸 추적하지는 않았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의 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요. 유권이었죠. 그렇고 사실 띠지 같은 데에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피의자를 잡는 결정적 계기 단서가 유전자 정보였다고 하는데 마스크나 이런 데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를 지금 와서 또 매치를 시켰다는 건데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뭐 그 당시에 있는 것들도 지금 이제 검출해서 비교를 하면 증명할 수가 있나요? dna는 천 년이 지나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천 년이? 미일아에서도 검출이 3천 년 전에 미일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탄카멘의 가계도를 그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수사진들이 잘했던 거는 증거를 잘 보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dna를 점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말려뒀습니다. 너무 멋있다. 감동적이에요. 정말 이 사건에서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습기가 있었으면 못했습니다. 습기에 가장 적입니다. 그래서 미일아는 가능한 거군요. 네. 왜냐하면 미일아는 대부분 사막에서 거질러야 되죠. 그게 중요하군요. 보통 경찰에서는 그런 증거물 이런 거 얼마나 보관을 하죠? 그러게요. 정식으로 증거보관실이 만들어진 건 경찰청 2006년도부터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중요 사건들의 증거들은 보관해 뒀습니다. 이 춘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오산경찰서에서 그때부터 보관을 해뒀고요. 그런데 그건 법이 아니라 규정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오기군요. 오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기인데 수사관의 어떤 증염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정식으로 규칙 제정을 한 거 2006년도고 경찰선마다 지금은 증거보관실 이 다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오기가 아니라 집념이죠. 오기이자 집념이죠. 그런데 이게 DNA 검출을 해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에서 증거물 해서 이제 사람과 비결이 되잖아요.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걸 다 비교를 해봤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범죄자의 DNA 프로필을 채출하는 DNA 특정 정보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영자하고 경찰 수사를 받는 범행 현장의 프로필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에. 그래서 그 프로필만 갖다 대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정말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있었는데 2011년도 때도 기법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쯤에 기법이 한 두 단계 이상 발전해갖고 그때 이 미제사건 팀에서 해보자 해서 했는데 프로필을 만들었고 그때 맞춤 그때 2015년쯤에 어떤 오락실에서 불법 오락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거기다 껐는데 그 현장에 있는 모든 DNA를 다 가지고 와서 프로필을 했는데 매칭이 된 겁니다. 이제 누군지 알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오락실을 다녀간 사람이 권총왕도 범위죠. 아까 그 1만 5천명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기사나 보니까 그 1만 5천명이 다녀간 사람이군요. 네. 그것을 당신 CCTV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사실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CCTV에 갖고 1만 5천명을 추리고 좁히고 좁혀서 300명까지 추리고 이걸 5년 걸린 거죠. 끈질기게 했네요. 이런 끈질기 노력이 없었으면 절대 잡을 수가 없었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DNA 기술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DNA 기술이 한 40 50이면 형사의 진념과 이것이 더 가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사에서 범인 한 명은 자백을 하는데 공범은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DNA가 있는 사람은 자백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이종학은 있어 갖고 잡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자백 안 하면 더 커지니까 엄중한 처벌을 받으니까 자백하는 게 그 사람한테 유리한데 이승만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적어도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해도 내가 쏘지는 않았다. 지금 이 문제는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방아쇠를 당했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종범인지 이런 종범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엇갈리게 되면 어떻게 법정 가면 더 골치아파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갖고 분리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케치 말씀드린 거는 스케치가 중요한 거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케이스를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미제사건들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수백 개 이상은 다루고 있습니다. 미제사건 요즘 이제 해야겠습니다. 영화계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미제사건 팀 수사팀 이거 영화로 만들면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 재밌어요. 콜드케이스 팀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콜드케이스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찰에 집념과 오기 여기서 출발한 활약 계속해서 기대하고 미제사건이 없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까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교시의 추리 문제, 추리 퀴즈 내드렸었죠? 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와 정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오늘 사건과 관련 있는 문제를 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잡힌 사람들처럼 범인은 항상 완전 범죄를 꿈꾸죠. 하지만 어떤 범죄 현장이든 범죄 흔적은 남기 마련이고요. 수사관들은 아주 작은 흔적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 끝에 묻은 혈은, 사체나 물건을 남은 지문, 체세포, 땀 같은 각종 분비물, 곰팡이, 먼지 등등 이 현장에서 확보한 어떤 미세한 증거물을 찾아내서 과학적으로 감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 세 가지 드렸었는데요. 1번 감정평가, 2번 잠복수사, 3번 현장감식. 정답은 3번 현장감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현장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좋은 힌트였어요. 정말 최고의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감식반이 현장에 와가지고 반장이 현장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침이 튀니까 그래서 반장도 뒤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영화적인 표현 때문에. 현장 요인만 두세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집중해 넣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현장감식을 잘하려면 범죄 현장은 보존을 잘해야 되는데 그 보존을 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보존이 잘 되고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경우는 가족들이 사실 붙들고 울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컨트롤을 잘하는 것. 현장의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감정적인 것. 그런데 안 울면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경험이고요. 우리 배우님이 너무 그걸 확실히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찾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실제로 우는 게 맞나 하는 것을 프로파일러는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프로파일러가 찾아내야 되는 지점이네요. 그런데요. 현장감식에 어떤 기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경우는 격자형으로. 격자형으로. 가로, 세로, 정사각형을 나눠서 우리가 발굴하듯이. 그거 발굴하듯이. 너는 가로로가, 나는 세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역을 나눠서. 영역을 나누고 하는 거고. 좁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중요한 사체가 있는 그 지점부터 나선으로 보는 거예요. 바깥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혹시 번호판 보셨나요? 현장에? 1번, 2번, 3번? 네. 가장 우선도가 높은데 1, 2 이렇게 나선으로 놓는 겁니다. 가장 그에서 증거가 제일 중요도가 높은 거가 쏙 써내는 게 높습니다. 그럼 이 감식 과정에서도 고도의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고 장비도 좀 전문 장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형사들 중에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원 석사급들을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감식반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냄새포지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냄새포지기. 현장에 발냄새 고약한 사람들이 범인일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요즘은 기체 분자를 가지고도 dna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냄새포지기도 있고요. 진공청소기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만합니다. 그리고 입냄새 고약한 사람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보라색 라이트로. 네. 형광. uv라이터. 맞아요. 지문을. uv라이트. 형광라이터. 그거는 기본으로 가지고 다닌다. cs라이터. 아. 그 감식 기술 뭐 계속 발전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쪽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개발하고 더 실력을 늘려가나요? 예전에는 지문 쪽을 많이 했습니다. 지문 복원술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학. 분광학 기술을 많이 많이 합니다. 분광학 기술이라는 건 빛을 통해서 아까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미세 증거 쪽으로 가고 예전에는 지문이나 큰 DNA 쪽으로 갔는데 요새는 미세 증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 이게 내용이 흥미로워서 그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출입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네. 8524번님. 요즘 범죄 드라마 보면 현장 감식이 많이 등장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7761님. 정답은 현장 감식. 올림픽대로가 너무 막힙니다. 아. 지금 막히나 봐요. 네. 9180님. 현장 감독. 현장 감식 이 정도는 아주 쉽게 맞추는 센스 있는 청취자들이죠? 라고 하셨네요. 5815번님. 정답. 현장 감식. 작은 아들이 이번에 중앙경찰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을 만든 엄마니까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법성님. 민위로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3번. 오늘 배우님 진행이 왠지 프로파일러 수업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범죄자 상입니다. 자.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그리고 MBC 박소영 아나운서. 또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